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벌써 엊그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싶은데요. 어느새 2월도 하순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 군대 응달 쪽에는 다소 눈이 녹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골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제법 쪼르륵 쪼르륵 하고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다소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어느정도 많이 무디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울글자님들이요.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우고요. 또 자신의 분수 따라 여러 보이는데요. 우리는 자칫 자신의 역량도 잘 모르는 어떤 무지화 또 알고도 넘치는 어떤 욕심에 빠져서 걱정하고 번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임재선사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칫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요.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황새는 황새대로 살면 되고요. 또 뱁새는 뱁새답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흔히들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를 해서 번뇌를 한다거나 또 그런 것이 심해질 경우에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혹여 억지로 꾸민다거나 정도에 넘치는 어떤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본분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어찌 보면 새는 창공을 날아야 아름다움이 있고요.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야 그 자태가 풍겨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본래 마음, 본래 모습 그대로가 우리 각자가 지닌 어떤 특성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물자님들이요. 지금의 각자 처한 자리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내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기요리 제 195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즘 우리가 불설아미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극락에는 업이 없다. 업장으로 인해서 극락에서 노래하는 그런 새들이 업장으로 인해서 새들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벌써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지 만 4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195회차인데요. 여러분들 만 4년 매주 화요일 5시 15분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게 돼서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아미타경의 어떤 제7품 왕생 발언문 극락에 우리가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리불 극락국토 중생생자 개시 아비발치 했어요. 우사리불 또한 사리불아.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자들이나 불자님들이 질문을 해가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 부처님 경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설 아미타경은요.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오로지 유일하게 불자님들이나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문자슬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리불아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세기에 사는 중생들은 개시 아비발치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아비발치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나 다 아비발치 개시다 아비발치다라고 했는데 아비발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여건이나 형편에도 물러나지 않는 어떤 지휘의 보살을 우리가 아비발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락국토에는 누구나 아비발치 보살이다 아비발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긴 들어보니까 요즘 아비수행인가 뭐 해가지고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불자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수행이 뭡니까? 그래서 저도 혹시 내가 알기로는 아비수행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 아비가 아니라 혹시 아비발치를 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아비발치다는 것은 극락세기에 물러나지 않는 어떤 지휘의 보살들을 우리가 아비발치다 표현을 하고요. 기중 다유일생보처 기수심다다. 기중 그 가운데는 다유일생보처 한생 뒤에 다유 부처가 될 기수심다. 바로 일생보처에 오른 이들이 수없이 많아서 바로 한생 뒤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아승지겁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삼아승지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아승지가요.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 30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구수자에다 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삼아승지겁이라는 어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극락세기에는 바로 한생지의 부처가 될 그런 일생보처의 어른이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했어요. 비시산수, 손흥지지, 단가이, 무량무변, 아승지설이다. 얼마나 많은지요. 비시산수, 어떠한 산수의 세무로도 손흥지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단가이, 무량무변, 다만 한량이 없고 가이 없는 아승지겁으로 말할 뿐이니라. 그래서 아승지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리불, 중생문자, 응당바론, 원생피국이다. 사리불아, 중생문자. 중생은 마땅히 응당바론, 원을 바라되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니라. 원생피국, 생피국이에요. 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보면 바라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라밀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라밀이 저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가 이른다라는 뜻을 하는데요.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바라밀이다라고 하는 저 언덕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피안의 세계, 바로 열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청정함으로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원생피국이다는 것은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피안이에요. 피안. 피안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극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아, 중생들은 마땅히 원을 바라되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희자하, 득여여시, 재상선인, 구해일처다. 소희자하, 왜냐하면 득여여시, 그 세계에 나면 재상선인, 구해일처라. 이와 같이 훌륭한 여러 착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을 우리 불교에 어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연기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쿵심은데 쿵나고 팥심은데 판난다 하듯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인과법이라고 그러고요. 어떠한 인연으로 형성되느냐. 그래서 조건과 어떤 과가 형성이 되는 인연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주변을 보라라고 했어요. 친구를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극락세계에 나면 그런 극락세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바로 극락세계에 나기를 원해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떤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연불을 하시는 분들끼리 또 독경을 좋아하시는 분 사경을 좋아하시는 분 또 참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이 비슷한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시는 분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산악회다 해서 모여 다니시지 않아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회다라고 해서 모여 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놀고 어떠한 분들하고 어울리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요. 바로 우리가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열반해 그런 어떤 경제에 이르르다라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전부 극락의 태기를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예요. 그럼 팔품에서 수지정행분이다라고 하는데요. 수지정행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행의 수지함을 명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례불 불가이소 선근복덕 인연 특생피국이다. 그랬어요. 사례불아 극락세계를 다들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극락세계라는 것은 작은 선근의 복덕 인연으로는 저세계에 태어날 수가 없는 이라.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사례불아 불가이소 작은 선근복덕 인연 선근복덕 인연으로는 특생피국 저세계에 태어날 수가 없다. 저세계라는 것은 바로 극락세계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극락세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별도로 있는 곳 또 서방의 끝극자 즐거울 낙자 서방의 끝이 극락세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일체의 유심저라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있다라고 간절을 했을 때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바로 그게 지옥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 마음이 편안하려고 해도 적은 공덕의 인연으로는 힘이 들지요.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척척 그때마다 이루고 사느냐 하나는 이루지 못해도 그 순간에 어떤 인연으로 돌리고 여건으로 돌리고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근기로 알아서 지족을 할 줄 아는 만족을 할 줄 아는 이치를 터득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요. 그 행복을 느끼는 삶이 바로 극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에 이루는 것도 사실 적은 복독의 인연으로는 힘이 드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사리불, 야교, 선남자, 선녀의 눈살, 아미타불, 집지, 명호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란다. 라고 하셨어요. 사리불아 야교, 선남자, 선녀의 눈살, 선녀의 눈살, 선녀의 눈살, 아미타불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만 진심으로 한 번 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진실되게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미타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4일, 5일, 6일 혹은 7일 동안의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워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명호만 외워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아미타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라고 했어요. 우리 대부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때요? 불상에 가서 절을 하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요. 또 어떤 보살님들은 저한테도 간혹 질문을 하셔요. 스님, 저는 금강경하고 천수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아미타경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미타경을 많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을 과연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갔는데 제가 그 보살님이 조금 불쾌하셨을런지는 몰라도요. 제가 그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요. 우리 보살님, 이 차잔 안에 들어있는 차 맛을 차짠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이 차 맛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마시는 스님이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마시는 분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차짠이 차를 열 잔을 따르고 백 잔을 따르고 천 잔을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차 맛은 모를 겁니다. 그럼 우리 보살님 천수경, 금강경을 매일 독식한다라고 하는데 그 스님께서 아미타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다는데 죄송하지만 천수경, 금강경에 대한 뜻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천수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 귀절인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에 있던 뜻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의 뜻도 모르면서 천수경을 매일같이 일독을 하고 금강경의 뜻을 전혀 모르면서 매일 일독식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스님께서 하시라고 했다 하는 불설, 아미타경을 하신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무엇이 좋겠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독경만 한다면 아무리 차를 많이 따르워도 그 차의 맛을 모르는 찻잔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 보살님께서요 스님 그래도 독경을 하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러면 우리 보살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보살님 속상할 때에 부부가 싸움을 하셨을 때에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뭔가 안 좋아서 이불을 덮어쓰고 하루 종일 우셨다라고 했을 때 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들지는 모르지만 우시고 나면 개운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개운하셨다 그래 운동하시고 땀을 잔뜩 빼시고 샤워를 하시고 나면은 개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고 해요 그럼 혹여 가족들끼리나 동료들 간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혹시 노래를 했던 적이 있으면 노래를 하고 났을 때에 어딘지 모르게 좀 스트레스가 풀렸다 시원함을 느꼈다 하는 적은 없었나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살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다라고 하는 것은 인효작용을 해서 소대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빼낸다거나 운동을 해서 땀으로 빼낸다거나 소리를 질러서 입으로 빼낸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화기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보살님이 경전에 대한 뜻이나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하셔서 편안함을 얻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소리를 질러거나 노래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운동을 해서 땀을 빼거나 실컷 이불을 쓰고 울거나 했을 때 얻었던 효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럼 독경을 읽는다 경전을 읽는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경전을 읽어본들 천수경을 하면 뭐 할 것이며 금강경을 하면 뭐 할 것이며 아미타경을 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법구경의 15품 술천품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한 구절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대부분 들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이요 절에 가서 무조건 불상에게 빌고요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간경을 하고 그러기만 하면은 다 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옛날에 닮았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어떤 형상의 예부를 하거나 형상의 절을 하거나 불상의 절을 하거나 또 연부를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갈구한다는 것은 전부 헛된 짓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성철스님께서도요 어떤 형상의 불상의 예부를 하고 독경을 하면서 팽날 해봤자 내 마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불상의 예배를 하고 경전을 읽고 하는 것은 전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도 역시요 어디에 부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부처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정된 부처는 바로 자신의 마음인데 진정된 부처인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불상에서 찾고 절에서 찾고 승려에게 찾고 책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평생과도 부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처를 다 죽이라고 하셨던 것이예요 여러분들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요 무려 96가지 정도 되는 신앙의 형태가 인도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브라만을 비롯해서요 근데 대부분 그 96가지 형태의 신앙들이 지금의 어떤 타신앙들처럼 빌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런 신앙들이 대체적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요 고행주의를 자기 몸에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자기 몸을 아주 혹독하게 고통을 주면은 몸에 있는 마장들이 떨어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고행을 하는 고행주의의 어떤 수행자들하고 또 선정주의 지금 현재 어떤 열반낙 순간의 열반낙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선정주의들 순간의 열반낙은 다음세 다음세 되면 다시 또 닦아야 되고 하니까 부처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96가지 신앙 형태를 보면요 대부분이 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어떤 존호화적인 논이나 숙명에서 움직인다는 숙적인 논이나 원인과 조건도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신의 뜻에 의한다는 쓰루 딜을 주차하는 이런 세 가지 신앙 형태로 다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를 부정을 하고 당신이 깨우침을 얻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는 것이지 누가 해주거나 누구한테 빈대거나 어떤 절대자가 해주는 건 아니라라고 하면서 불교를 선포하셨어요 불교 자체는요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깨닫는 것이란 말이죠 26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260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부처님이 아니라라고 했던 것을 스님들이 가르치고요 기도하라 그러고 연불하라 그러고요 절하라 그러고 우리 불자들은 또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지를 알고서 행을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가 됐어요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원 봉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철스님 말씀대로 닮았으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라고 한다면 전부 미친 짓이고 정치 이상자의 소리가 아니냐라고 대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절에서 기도하고 연불하는 것이 옳다라고 배우는 분들은 스님들께 배우는 분들은 오히려 뭐예요 그것이 그럼 절에 가서 기도 안 하고 연불 안 하고 절 안 하면 불상의 절을 안 하면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제도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스님 타신앙에서는 우리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우상숭배는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불자님들이 봉행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상숭배의 불교를 지금 봉행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불교는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깨우신 것과 같은 진리를 나도 역시 깨우쳐서 부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바를 우리 불자 나 역시 그렇게 똑같이 하기 때문에 부처 불자 아들 자자를 써서 불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량없이 많은데요 오히려 바른 가르침을 주면 우리 불자님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셔요 혼돈이 된다고요 절에 가면 무슨 경험을 하면 좋다 그러고 절을 많이 하면 좋다 그러고 참선을 많이 하면 좋다 그러는데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불법을 바로 하셔야 돼요 바르게 봉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미타부처님의 일심으로 명호를 외워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면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아미타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먼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축복한데요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구요 우리 불자님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요 과연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것인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온 것인지 사실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구요 또 어떻게 보면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과거의 날들인데요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 적셔지면 사실 흐트러져 없어지는 휴지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성되는 미래 역시도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비록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는 있지만 우리 불자님들 무엇보다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어요 오늘 하루하루의 어떤 행복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